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한 싸움이 전쟁을 보는데요 그런 몸과 몸이 부딪히고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매일매일 새로운 싸움이 우리 가운데 더 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새로운 일이 닥쳐오고 새로운 갈등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것도 새로운 종류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진 경험과 여러 정보와 주의의 조언을 듣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이라면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첫 번째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모든 고민과 마음의 갈등과 싸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가치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말씀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나아가면 실패가 없지만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미 오늘 읽은 본문이 있기 전에 두 번의 싸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싸움이었는데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중과 부족의 싸움을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탈취하는 싸움이었는데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긴다고 하는 싸움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고전하다가 큰 패배를 맛보았어요 1승 1패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패배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더 이상 이 싸움을 할 수 없다고 패배의식이 적게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싸움을 보면서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달리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토록 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먼저 그곳에 와서 싸울 때에 첫 번째 마음 초심으로 회복할 것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가난 정복 전쟁의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를 비교해 보면 여러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승리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대승이었는데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거두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의 큰 패배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얻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온탕과 냉탕 롤러코스터의 고점과 저점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첫 싸움의 승리할 때는 굉장히 긴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단단히 준비해서 순종하며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순간 잠시 긴장을 풀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패배한 전쟁의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마음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그들의 과제는 뭡니까? 회귀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서 7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미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온전히 싸워서 다 바치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여 자기 것 삼는 자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 죄악이 틈타한 사건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이킬 때에 이제 이 죄악의 제거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의 제거는 마치 외과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환불을 아무리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안에서 점점 번져서 마치 누룩이 퍼져가듯이 곳곳마다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점점 불순종의 세력이 강하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색출하여서 그 죄에 동참한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 싹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싹만이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과정은 매우 아프고 쓰라린 거죠 지난 한 주간 특별기도에도 부흥의 순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봤는데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부흥은 없습니다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찾아와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전쟁의 승리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력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라 없애라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밀어두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정결함을 회복한 그들은요 싸우기 전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여기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아이성 싸움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함도 없고 응답받고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회복의 징조예요 우리도 보면은요 뭔가 시험 들었거나 유혹에 빠졌을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단 세력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이 잘 안 들리고 엉뚱한 말만 들려요 거짓말이 달아 보이고요 진리가 써보여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들었고 악한 영이 침투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가 최선의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중에서 철에 관한 말이 많아요 철이 없다 철들었다 철부지 이런 말이 있죠 철은 때와 계절을 말하는 건데 때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할 줄 아는 게 철든 거예요 그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철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어요 아니 그들은 이전에 광야 40년 내내 훈련 받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이었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 그들은 거기에 진지를 뿌렸습니다 구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짐을 뿌려서 다시 이동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동의 훈련만 아니라 싸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모든 게 형통해지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땐 나도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멈추실 때는 나도 멈추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먼저 예배드리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 자적하며 사는 겁니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과 우리 교훈의 말씀이 매우 단순한데 중요한 것은 나의 육신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들린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주님 성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었어요 회귀하고 첫 마음 너희가 훈련받았을 때 그때의 그 행동으로 너희는 좀 회복해라 내가 말하면 너희는 순종하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는 모든 전쟁보다 가장 앞선 거고 중요한 거예요 잠원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어떻습니까? 소수가 싸워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큰 승리 여사를 몰아가지고요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현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따라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총력전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막상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마음을 죽게로 돌이키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총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와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전군 총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복병을 세워서 전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고 성을 너무 쉽게 그냥 순종의 싸움에서 이겨서 너무 쉽게 탈취해서 그렇지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요 산지에 있는 성을 정복하려면 거기 한 사람의 군사가 있으면 열 사람이 있어야 대등한 전력이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능하지가 않아요 전술 전략과 무기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적들은 어떻습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지의 입점 잘 훈련된 군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이고 성처럼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총동원 전면전에 특별 전술까지 더해야 된다 과거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도 전력을 다한다는데 전력을 다해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전에 교만했던 태도를 버립니다 정탐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8장 3절은 여우수와의 순종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우수와가 일어나서 군대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열심을 다합니다 매복할 군사 3만 명을 선발로 보냅니다 그들이 웃줄에 있을 때에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성입니다 2, 3천 명만 보내도 이깁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다가 크게 패했잖아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아니라 10배인 3만 명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복병만 보내고서 알아서 됩니까? 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우수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아예 올라갑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 전체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체 군대를 동원하고 복병도 두고 최선 다하여 그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싸움을 시작한 거죠 여우수와는 이 전쟁의 자리에서 어디 있습니까? 8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보냄에 매복할 곳으로 가서 매복하였고 여우수와는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기 진영에 편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잡니다 모든 작정과 행동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8장 20절에 보면은요 26절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배라에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치열한 전쟁의 장에서 그는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질 않습니다 그는 작정하고 이번 싸움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전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함으로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전쟁이 있죠 지금 특별기도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쉬운 것은 특별기도회 때는 본당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새가 그래요 아래 소의 배실은 다 찼지만 그러면서 부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분이 다 와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해요 물론 거리도 있고 여러 사정도 있고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승리를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펼쳅시다 하는데 늘 보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도 참석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 딱 한 시간이면 좋카죠 두 번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 계시는 분이 적자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은요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종동원해서 그때 이거 부흥회 이런 거는 좀 광신자나 가는 거지 나는 참여 안 하는 게 이러지 마세요 부흥회 때는 열심히 있는 분들 아니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보면요 모두가 함께 수문하고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했을 때에 집단적인 큰 부흥이 많은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종동원의 싸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함께 동원해서 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거기서 익힌 것 같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의 지휘관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 선한 싸움 이런 싸움이구나 여기서 8장 18절을 보면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내게 넘겨주리라 여우수와가 그의 손을 집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킬 때 전쟁이 시작됐죠 그들의 지도자인 여우수와가 하나님에게 지시받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백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내가 이 단창을 들어 거길 가르치면 그것이 전쟁의 신호이다 싸워서 이기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보일 때는 여우수와가 지도자지만 여우수와는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성을 뱉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적에게 주목하기 쉬워요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혹은 나의 가진 것을 주목하기 쉬워요 이걸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영적 싸움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싸움의 지도자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순종해서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살 때 세상 보면 두렵죠 거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이 싸움의 시작 진행 결과 모두에서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우수와가 하나님의 문성되고 단창으로 신호를 보내서 싸움을 지휘합니다 시작되기 시작되었어요 중간에 어떻습니까 여우수와가 그 단창을 든 손을 놓지 않고 있을 때 그 싸움은 계속하여 승리를 이끄지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 어떻습니까 여우수 8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마무리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와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규모있게 질서있게 이루어졌어요 장세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할 때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질서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장면을 보고서 슬그머니 질문해요 하나님이 보면 전쟁에 있는 분이 전쟁에 여우와 하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싸워서 죽이는 걸 좋아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성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은 그 땅에 만연한 악을 심판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신하는 싸움이었어요 가난에 만연한 죄악이 이 땅을 더 이상 물들여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이에요 그냥 내가 뭘 얻고 싶어서 욕심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에는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했을 때의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여우수와는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우수와 8장 3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여우수와가 쌓은 첫 재단인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정성껏 쌓습니다 거기다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우수와 깊이 깨달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이 훨씬 중요하다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전쟁이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이 훨씬 더 전에 이루어졌고 이 싸움에 승리할 때에 이길 수 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싸울 때에 먼저 내 마음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는 겉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싸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저 정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쟁 끝난 후에 여우수와 한 것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선한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여기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여기는 저주의 길이 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이 선택의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와 싸워 이기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뭔가 승리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갑질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많다고 행세하고 계급 높다고 행포부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많이 쏴요 잘 보면 모두 다 마음 다스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 많다고 하면 웃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이죠 누가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권력 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권력을 잠시 가진 사람일 뿐이죠 이게 바른 분석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부자는 누굽니까? 남을 베풀 힘이 큰 사람이 최고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높은 사람은요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준이 달라요 눈으로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말씀에 순정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 미야마 늘 사는 싸움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